일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본의 휴일은 어떠세요? 한국의 휴일은 정말寒이기 때문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잘 지내셨죠? 다들 너무 보고 싶었고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날의 재미있는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시간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감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시진 않죠? 저도 건강하고요. 일본에 와서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친구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미난 추억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산타크로스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짱과 피풀CP 이메고 에스코 woman 진짜 라이브 이슬 그리스마스 이